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그지같은 학고맙지 뜨듬히고 싶은 그런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목 꼬래 여친 앞이라고 경찰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개난장 엽착이 시전하다가 결국 인생난이도 하드코어로 올라간 가오충놈. 원제 내가 본 여자 앞에서 가오 잡던 남자 끝판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세븐일레븐 알바생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가오 허세 부리다가 인생 망한 남자를 방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글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정이 넘어 1편 물류가 들어오는데 조금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1편 물류를 받았고 도시락이랑 여러가지 유제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엄청 시끄러운거에요. 근데 뭐 별 관심은 없었어요. 왜? 이거 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오늘도 누군가 술차 마시고 시비 걸고 싸우나 보다 이러면서 별대수롭지 않게 내 할일만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에서 딸랑딸랑 어떤 20대 여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른 카운터로 달려갖고 우두커니 서있는데 응? 이 여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막 걸더니 막 띠발띠발 저발져발 어쩌고 저쩌고 오만 쌍욕을 다하는거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엄청 취한거 같더라구요. 술 냄새도 오지고. 그래서 이거는 또 뭔가 싶어서 밖에 설치된 cctv를 카운터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는데 어허 이것도 뭐니? 이게요 그냥 싸움이 아닌거였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경찰들이랑 치고받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나는 아 이 새끼가 여자한테 막 찝적거리다가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온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 경기도 오산이었죠. 여자가 물이랑 껌을 골라서 계산해주세요 하는데 그래 놀란 마음 이걸로 진정시켜야지 이러면서 네 얼마얼마입니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 한명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 여자한테 이봐요 음주 측정 거부하지 말고 빨리 부세요. 이러는거야 끌 끌 끌 끌 끌 끌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하는데 밖에 있던 그 남자가 자기를 붙잡고 있던 경찰을 패대기 쳐버리고 바로 따라 들어오더니 이번엔 매장 안에서 그 경찰하고 몸싸움을 또 해요. 당연히 여기저기 물건들 다 엎어지고 매대 쓰러지고 그냥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는데 이 순간 남자의 한마디 덕분에 모든 미스터리가 한 번에 다 풀렸어요. 야 꼼꼼아 너 그거 절대 부르지 마 오빠가 처치할테니까 그냥 거부해 절대 하지마 알았지? 이지랄 한마디로 여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게 걸린건데 여자는 측정을 거부하고 또 남자가 경찰이랑 몸싸움까지 해가며 지 나름 보호를 한거에요. 이때 가만히 보니까 밖에 있던 여경은 좀 많이 다친거 같았어요. 어디서 흐르는건지 정확히 출처는 모르겠는데 피가 많이 묻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남자 몸에는 피가 없는걸로 봐서 경찰이 다친게 확실한거죠. 치고받고 했으니까. 결국 개빡친 남자 경찰이 제대로 다리를 걸고 와사바리 걸어서 업어치기를 시전했고 이 남자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꽥 이러면서 자빠졌는데 그 미란다 원칙이라 그러죠. 여하튼 그걸 막 읊으면서 수갑을 채우더라고 현 시간부로 선생님은 공무집행 방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결국 이 두 연놈들 사이좋게 나란히 잡혀갔는데 경찰이 나중에 그 진술 요청하면 꼭 부탁드린다며 제 핸드폰 번호도 받아갔어요. 내가 증인이니까. 뭐 그래요. 여자도 여잔데 저 남자 아무리 봐도 진짜 제대로 알된거 같은데 여자 경찰을 두들겨 팼다니까. 뭐 그러다가 남자 경찰한테 역으로 쳐맞았지만 어쨌든 여친 앞이라고 가오잡다가 인생 완전 망한거 같아요. 아니 사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엄청 궁금한데 연락이 없네.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우는 반대인데 그지 같은 건 똑같아요. 원지 KTX 옆자리에 앉은 인간 아까부터 질환하더니 이젠 나를 째려보면서 쭉 울고 있어. 이거 어쩜 좋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커플인데 남자가 예약을 잘못했나봐. 옆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앞뒤로 앉은 거야. 그것도 맞은 편. 참고로 여자가 제 옆에 앉게 된 거고 나는 창가고요. 남자는 건너편 복도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서로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 그래 아쉽고 짜증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럼 문자나 톡으로 서로 주고받든가 나한테까지 다 들리게 그것도 유아탱 목소리 있잖아요. 아기들 목소리 어린애들 찡찡대는 거 그런 목소리로 자기야 자기가 빨리 처리 좀 바꿔달라고 해봐. 나 창가 너무 안고 싶어. 얼른 말해줘. 말해줘. 이 지랄하는 거 진짜 역겨워서 토악질 올라오는데 결국 둘 다 복도 쪽에 앉아가지고 나 들으라는 듯 앞좌석 남친한테 자기 꽁꽁이는 복도가 너무 불편해. 꽁꽁이는 창문을 보고 싶은데 어쩌고 저쩌고 쇼를 하다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개 짜증나서 에어팟 끼고 신경도 안 쓰니까 이제는 눈물까지 쳐 흘리면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아니 이대로 한 시간 반을 더 가야 되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가냐고 이거 댓글 1번 나도 이거랑 비슷한 그런 거지같은 경험 다 한적이 있어서 100% 공감해요. 아니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바꿔줄 순 있어 있는데 그러면 정중하게 부탁하고 말을 하던가 해야지 저렇게 지가 막 징징거리기만 하면 알아서 눈치를 채고 저기요 자리 바꿔드릴까요? 이걸 유도하는 게 너무 뻔히 보여. 이게 진짜 너무 그지같고 그지같아서 절대 안 바꿔주진 않은 음 대댓글 나도 마찬가지 먼저 말 안 하면 모르세로 일관해요. 그리고 나한테 꼽준 거 그지같아서 고민하는 척 하다가 결국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짜증나. 아니 애 새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찡얼거려 애 말투로 2번 이거 레알이야 크크크 듣고 있으면 토악질 올라오죠. 3살 아기들이라 쓰는 화법을 다 큰 어른이 쓰고 있는데 귀가 썩는 기분이고 손발가락 다 오그라들어. 3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예전에 무궁화호 타고 가는데 내 자리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어? 할머니 여기 제자리인데요 했더니 내가 입석인데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있는 거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좀 앉아서 가자. 어이가 없어서 안 돼요 할머니 비키세요. 했더니 완전 시무룩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복도로 걸어가더라고. 그리고 이게 말로는 잘 표현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내 돈 내 산 내 좌석인데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너무 거지 같았어. 아 이건 뭔지 알 것 같네요. 2번 만약 내가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당했다. 그럼 바로 내 친구랑 전화하는 척 야 지금 내 옆에 미친 거지 같은 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키키거리고 싶지만 커플들 싸움 날까 봐 참긴 참을 것 같아요. 대답글 이런 경우 보통 그냥 좋게 바꿔주지 않나? 고집 부리면서 안 바꿔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커플한테 질투나가지고 심술 부리는 거 아니냐고 2번 어이고 저딴 능지 수준 떨어지는 커플한테 질투 옘병 장난하냐? 원하는 게 있으면 정중하게 집으로 부탁을 하든가 남친한테 어린애처럼 찡얼거리기는 하고 주변 사람 눈치 주는 게 열받지 당연히 안 비켜주는 거지 히히 3번 세상에 저런 것들한테 질투를 느낀다니 미친 거 아니야? 너만 그래 너만 3번 나도 여자지만 커플되면 유아태행하는 것들 좀 아니 솔직히 정말 많죠 지 혼자 있을 땐 세상 멀쩡한데 남자만 옆에 있으면 3살짜리 애가 돼 그러니 저런 개진상도 펼쳐지는 건데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돼야 보호를 받고 이쁨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난리로 변질이 되는 거고 맨날 남자한테 이거 해줘 제거 해줘 그리고 이게 또 여자만 저러는가 싶으면 아니에요 남자도 변질이 됩니다 허세와 가혹 그리고 겁대가리 상실로 폭행까지 하고 근데 남자는 그짓거리 하다가 지가 욕으로 오지게 쳐맞거나 경찰한테 잡혀가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 또라의 짓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땡깡이랑 남자의 폭력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의 결이 전혀 다르거든 해서 커플 진상짓은 거의 여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댓글 맞아요 맞아 이거 편의점 알바만 해봐도 100% 공감한다 유아탱 어우씨 2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커플도 아닌 아무 남사친한테 유아탱 시전하는 남미새들입니다 보고 있으면 한숨 나와요 아니 인생을 도대체 왜 저러고 사나 싶다니까 달럴럴럴럴 4번 보니까 이거는 애초에 남친이 같지 않기 싫었나보네 좌석 예매할 때 딱 보고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따로 왔냐고 안 그래 이건 고의라고 고의 그러니까 야 나는 네가 싫다 너랑 같이 가기 싫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데 괜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맞는 꼴이죠 야하튼 저러니까 남친도 일부러 따로 좌석을 예매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별 여행이다 그렇죠 모를 리가 없는데 일리 있습니다 대략글 암만 그래도 울고 있는데 에어팟 끼는 건 좀 에바야 2번 이게 진짜 쳐 돌았나 서너 살짜리 애가 우는 것도 아니고 겨털 똥꼬털 수북한 성인 여자야 거기다 지 아가리 놔두고 쳐 앵앵거리다 우는 게 더 에바 아니냐 4번 옆자리 다른 한 명 창가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나 보니 그러니 그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인 쓴이한테만 에휴 애초에 왜 저러고들 사는지 모르겠다 대략글 그래 맞네 이거네 남자 옆자리로 바꿔달라 하면 되지 쓴이한테만 난리야 끌 끌 끌 끌 2번 아니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통로 쪼개 가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하면 누가 어느 누가 오케이를 하겠냐고 말이 돼 절대 안 비켜주지 5번 그래도 적은 양반이야 나는 예전에 어떤 커플이 자리 좀 바꿔주세요 해서 그래 뭐 좋은 마음으로 바꿔줬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미친 커플 중에 여자가 입석이었던 거야 기가 막혀서 얼른 비키세요 했더니 뭐 이미 바꿔준 건데 어쩌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야 둘 다 그랬어요 이때 주변 사람들도 막 미친 거 아니냐 뭐라 하고 또 직원까지 달려왔는데 이야 끝까지 안 비키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 내가 이 일 때문에 한동안 인간 혐오증까지 걸렸다니까요 댓글 와 이런 미친 상상도 못한 전개요 아니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자리 돌려받았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말해봐 끝까지 안 비키다가 결국 어떤 직급이 높은 나이 많은 아저씨 직원이 왔고 당장 비키세요 비키지 않으면 규정대로 합니다 니들 내 쫓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결국 비키긴 했어요 아 진짜 미친 거 이거 6번 내가 초밥집 알바 하는 사람인데 진짜 별거지 같은 꼴을 다 본다니까요 여자가 직접 오더를 하거나 요구사항 같은 거 있으면 말 안 해 지가 먹을 초밥 뭐 대신 뭐뭐로 바꿔달라 이런 말들 지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 옆에 있는 남자한테 시켜요 그러다 남자가 잘못 말을 하면 흐흐흐흐흐 이 지랄 그럼 남자가 어? 어? 이거 아니었어? 하면 말을 안 하고 째려봐 그런 남자가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주문할게요 이러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아니 진짜 능신이냐고 아니 왜 말을 안 해? 이래요 이거 거짓말 같죠? 안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한둘이 아니야 대다수 커플이 이래요 그냥 남녀가 섞인 지인들끼리 있을 땐 절대 안 그러는데 연인끼리 있을 땐 늘 이런다니까 7번 유아태행하는 것들 편의점 알바하면 매일매일 봅니다 8번 같은 여자지만 저런 애들 진짜 많죠 극혐이야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고 우는 꼬라지 어우 소름끼쳐 뭐야 이 두 사연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죠 남자는 여자 앞에서 가오 허세 여자는 남자 앞에서 유아탱 소름끼쳐 아까 읽다가 얼굴에 닭살이 돋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튼 힘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의리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